승마는 예전에는 귀족 스포츠로 인식이 돼서 접하기 어려웠었는데 현재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생님 한 분씩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유소년 아이들 체형에 맞는 말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운동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 매개 치료 중에 하나로써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아이들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선으로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스케줄을 잡은 다음에 오시면 되고 간단한 체험,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그리고 실내마장에서 3바퀴 타는 것은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승마장에 오시면 안전수칙을 저희들이 가르쳐드리면 그걸 숙질해서 동물들에게 다가가고 꼭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말을 기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